ABS가 도입됐는데 한두 사람이 불평불반 늘어놓는다고 바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래 농부가 밭을 탓합니까? 안 하죠. 꽃이 바람을 탓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핑계 없는 선수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프로 생활을 합니까? 다음은 계속 논란이 불거지는데 ABS 관련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류현진, 황재균 같은 베테랑들을 비롯해서 불만을 톤하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단장님께서는 역시 적응 과정, 통과 의뢰라고 보시는 입장이시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의 멘탈리티도 고쳐야 됩니다. 선수들이? 선수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좀 바꿔야 될까요? 뭐냐면 그냥 무조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투덜거릴 게 아니라 그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본인도 편합니다. 그래야 어떤 갈등기간에서 소모되는 필요 없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내 살길이다 하면 딴소리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ABS가 도입됐는데 한두 사람이 불평, 불만 늘어놓는다고 바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래 농부가 밭을 탓합니까? 안 하죠. 꽃이 바람을 탓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핑계 없는 선수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생각 자체를 바꿔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프로 생활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유현진이는 경기마다 또 구장마다 스트라이크 존이 바뀌어서 혼란스럽다. 하고 퉁명스럽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가서 시범 연기 때 잘 던지니까 또 그때는 좋다고 했어요. 그럼 자기가 입에 맞으면 좋고 자기가 못 던지면 자기 구위가 떨어진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황재균 선수들의 너무 교감 없이 KBO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선수들 무시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KBO 얘기 들어보면 또 일부 구단하고 얘기를 다 마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몰라요. 황재균 의견은 안 물어봤겠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KTA에서도 의견을 내긴 냈겠죠. 어떤 형태든지. 그런데 KBO 입장은 뭐냐. 모든 구단과 상의를 다 했고 해서 정했고 대다수 선수가 공감하고 있다. 대다수 선수는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안 했다고 누구는 했다고 그러고. 그러네요. 그래서 심판들 얘기는 일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서 좋다 그러고요. 심판들이 저를 가까이서 보지 않습니까? 또 김태현 감독은 우리가 호프로 믿어줘야 할 김태현 감독은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못 믿겠다고 투명스럽게 한마디 했고. 다음에 염경혁 감독은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 모두 심판들보다 낮다 이게. 낮다. 아주 굉장히 퍼지티브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승혁 감독 적음 기간보다도 잘 치면 잘 치는 것이고 못 치면 못 치는 것이다. 뼈 때리네요. 특정 선수들에게 사심 없이 응대하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아주 양옆 감독들이 굉장히 정말 긍정적인. 긍정적인. 올바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봐도 이게 맞는 거예요. 잘 치면 잘 치는 거지 뭔 말이 많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왜 유현진이가 그런 소리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도 대투수 대타자들에게는 페이버가 주어졌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야구의 정말 신적 존재로 불리는 요미리 자이언츠의 나가시마 시계오 하고 또 오사다하루 홈런왕 이런 경우에는 삼진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심판이 마지막 공을 볼로 선언해버려요. 어지간하면 아주 이렇게 벗어나는 건 아니면 반 개나 한 개 정도 빠졌으면 딴 선수 같으면 스트라이크 했을 건데 볼로 선언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자이언츠 팬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심판이. 왜냐하면 팬들은 나가시마나 오가 홈런치고 크게 결정타를 치는 걸 보러 5만 명씩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허무하게 아우시켜버리면 이거는 팬서비스에서 어긋난다는 그런 생각들을 공공연히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정말 일본에서도 공공연하게 일본 프로야구 관련 잡지나 이런 데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투수도 유명한 투수들 있지 않습니까. 전설적인 투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에나츠 투수라든지 사사키 같은 투수가 공을 던졌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볼인데도 어지간하면 스트라이크로 또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타자에게도 불리함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대투수. 그러니까 네임벨루가 그만치 중요한 겁니다. 영향을 준 건 확실하네요. 준 거죠. 확실하죠. 안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껄끄럽잖아요. 또 야구계에서 목소리 큰 놈이 나와 있는데 그 놈에게 불리하게 하면 또 나가서 얼마나 떠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음으로 양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국도 우리가 다 말할 때마다 다 공정했다 하지만 심판도 사람이니까 껄끄러운 놈이 있다 말이죠. 분명히. 그러면 껄끄러운 친구에게는 나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성질 더러운 놈 만나면 욕이라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격이 잘해줘서 신경 쓰는 놈이 있고 자격이 못해서 신경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굉장히 위약감을 주는 선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건 이해가 가거든요. 그리고 뭐 지나가면서 인사도 잘하고 뭐 붙임성이 있는 사람은 또 애매한 공은 줄 거 아닙니까. 좋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 같은 선수는 특히 일본에 와 있는 외국인 타자들하고 데드히트. 초팍빙 승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럴 때에 일본 선수를 기록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올해 홈런 수위 타자가 누구냐.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선수가 와가지고 더 잘하면은 그놈에게는 투수들도 알아서 계속 볼만 던져요. 못 치게. 그리고 오사다로에게는 마지막 가서는 승부하고 관련 없으면 한가운데 그냥 던져가지고 홈런 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이런 게 공공연 했거든요. 그렇군요. 한국에서도 한국 얘기는 안 했는데 선관이 아주 뛰어났던 장효조. 장효조 선수라고 삼성 라이언스에 있다가 롯데자이언스에 와서 은퇴했거든요. 타격 머신이었습니다. 이런 선수가 나오면 워낙 눈이 좋으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조금 벗어났어도 장효조가 안 치면은 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적도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게 이제 소위 유명 투수 유명 타자 프리미엄입니다. 그런데 ABSI에서는 데이터 입력 시 100% 모든 팩터를 완벽하게 넣지 못한 관계로 조금 기계상의 오류가 지금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특정 선수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좋은 제도고 시간을 두면서 그런 비정현실적이고 불만을 끌어내는 부분은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논하자면 유현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본인이 KBO 등에서 뛸 때 많이 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리고 각 구장마다 스트라이크 존이 다르다고 해서 본인에게만 불리한 게 아니고 상대 투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조건이죠. 연륜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KBO의 간판 투수 중 한 명인 유현진의 그런 코멘트는 패배하고 나서 말한 9,000,000명에 지나지 않는다. 또 다른 투수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투수에게 더욱 말에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좀 경솔하지 않았나. 불만이라도 말을 아껴야 됐다. 그럼 심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판도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A, B, C, D, E 있다면 심판에 따라 스트라이크 존 다르고 또 매회, 매일 높낮이 좌우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똑같이 자루질 수는 없잖아요. 기계가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그것도 들쑥날쑥 하거든요. 구장과 선수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도 있지. 심판이 본다고 전국 어느 구장에서나 모든 심판의 잣대가 똑같다? 그건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조금씩 바뀌면 그때그때 포수와 긴밀히 상해서 오늘은 이 심판의 경우에 상이 잘 주더라. 그럼 상을 던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 B, S가 구장마다 바뀐다고 불만을 털어놓는 게 오히려 추태죠. 추태고 이건 뭐라거나 자가당착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심판은 다 똑같습니까? 우리나라에 50명 있으면 50명이 다 똑같지 않아요? 아니죠. 매번 달라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닙니다. 괜히 하나만 한 소리를 했는데 그런 소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슈퍼스타 출신이. 그리고 선수단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A, B, S를 도입했다고 불만하는 황재균도 이해는 가요. 한편 자기가 좀 어차피 생소하니까. 그러나 어차피 도입한 새로운 제도라면 그런 부정적인 자세를 갖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A, B, S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래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A, B, S는 심판이 눈으로 판정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봅니다. 일단 객관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야구 팬들도 압도적으로 많이 A, B, S를 지지하거든요. 그럼 이게 합리적인 거고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결점들은 보완도 해야 되고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 거친 부분은 K, B, S 책임지고 선수들과 의견에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선수와 심판 간에 트러블이 안 생겨서 좋더라고요. 좋죠. 그리고 경기의 흐름도 깨지지 않아서 빨리 빨리 가고 그래서 좋았는데 논란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